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라지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 흥부제도 3년 만에 우리 곁으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제30회를 맞은 흥부제 소식을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사랑의 강장 일원에서 제30회 흥부제가 코로나19 3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1993년부터 개최된 남원 흥부제는 남원시 일원에서 열리는 향토문화축제로 시민 화합을 위한 민속문화 행사입니다. 제30회 흥부제는 흥부가 돌아왔다라는 테마로 공연 및 경연, 체험, 연계 행사 등 4개 분야 20개 종목의 다양한 공연으로 꾸며져 행사를 즐기는 관객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든 제30회 흥부제는 남원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가을의 정치와 잘 어우러진 신나고 재미있는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도 듣고 예술 공연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축제에 응을 더해준 흥부품바 명인전, 귀로 듣는 흥부전인 판소리열전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해 흥부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번 흥부제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우회와 나눔의 흥부정신을 발전시키고 남원이 흥부고장임을 대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